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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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일은 4월 14일 월요일, 웅력으로 3월 14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 소해 남부에 있는 고기압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미터니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기했습니다. 오늘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7도로서 평양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6도 정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 정도겠습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미터니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기했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4미터니지 7미터로 불고 주로 계기했습니다. 강계시도 남서풍이 4미터니지 7미터로 불고 주로 계기했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4미터니지 7미터로 불고 주로 계기 날씨, 함웅시 남서풍이 3미터니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기했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미터니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기했습니다. 신의주 남서풍이 4미터니지 7미터로 불고 주로 계기했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미터니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기했습니다. 사료원시도 남서풍이 3미터니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기 날씨, 해주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남포시도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오늘보다 전반적 지방에서 3도 내지 7도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영하 4도 정도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흥 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다가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로 일다가 2m로 높아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해야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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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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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